재밌지? 재밌으시죠? 저도 재밌어요 다들 부르셨어요? 밤 밤 밤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롯데타워에서 롯데타워 가까이서 보면서 공연을 한 것도 처음이라서 어? 이게 롯데타워에요? 저기요 저기 써있는 게 아 그러네요 진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저 멀리서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 항상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랬구나 어 다들 여기 부스 같은 거 체험 좀 많이 하셨나요? 네 네니요 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몇 시에요? 배고프시겠다 배 안고파요? 괜찮아요? 짠 저희가 사실 이제 마지막 곡 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곡을 할 것 같으세요? 네 밥밥 노래 아세요? 네 네 그럼 따라 부를 수 있으세요? 네 그럼 한번 짧게 미리 연습을 좀 해볼까요? 네 시작 이 기분을 따라 팍팍 Just feel the music 팍팍 That's right 빠빠 빠르게 뛰는 my heart 이 틈을 잡아 팍팍 Just feel the music 팍팍 투넬 아 너무 잘한다 오오 아니 여기는 좀 쉬워 아 그래 그럼요 내가 항상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 노래가 뭐더라 빠바빠빠럽 헤이 빠바빠빠럽 헤이 아 이게 또 저희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에 나오는 헤이라는 신나는 추임새가 또 있거든요 추임새에만 하면 되서 사실상 진짜 쉽거든요 그냥 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헤이 함께 해주세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저희가 보이세요? 저희 누군지 아세요? 저희 비비지에요 비비지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저희 비비지가 이제 저희 비비지의 데뷔곡 밥밥을 부를건데요 여러분 밥밥이 나오면 함께 다같이 밥밥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까? 아셨죠?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구요 저희 비비지에 이렇게 잠실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비비지 기억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밥 안 드셨으면은 여러분 꼭 밥밥 잘 챙겨드시구요 그리고 또 커피 꼭 챙겨드셔야 돼요 밥밥 드시고 꼭 커피 꼭 챙겨드세요 후식으로 커피 네 그럼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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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